오늘 말씀은 10편 1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32편 1절로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이 나왔는데 아주 긴 건 아니지만 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10편 13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하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하에 처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장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하여 일어나사 주의 겸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역시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졌는데 누가 지은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아마도 솔로몬 때에 이것이 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일자를 보니 주여 다위가 그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한국 번역으로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모든 겸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붐을 받고 나서부터 그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왕위에 올라갔다가 바세바로 인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고. 그래서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갈 때까지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해요. 다윗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 사올에게서 뺏은 것 같이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 왕위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위는 계속될 것이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인 거예요. 먼저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앉게 되어지고 그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넘겨줄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을 때 그는 왕이 됐어요. 물론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우리에게 비교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로 생각했던 마치 겸손한 자였던 것 같았던 사람이지만 왕위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그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기름붐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약속을 받고부터 그는 계속 계속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인내를 배웠고 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거기에 맡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이와 같은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길을 갔을 때에 자기 앞에 모여지는 장수들도 자기가 다니면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사월이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피하게 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자리를 하도록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왕위까지 오르도록 모든 것을 시간은 걸렸고 그에게 고난은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는 분명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왕으로 앉히시고 그에게 약속하셔서 그 왕위가 대대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로 그 길을 가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들어 사용하자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취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은 줄 수도 있지만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인데 감사한 건 뭐냐면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주고 뺏어가는 것보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과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 인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금방 뭐를 줬다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끝까지 가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더욱 귀하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왕위에 앉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뒤로 왕위를 계속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왕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풍성함을 얻게 되어졌고 전쟁에 나간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한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왕권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내려갔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런 죄인 정말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엎어지는 우리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획득하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시되어 오셔서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망의 종로를 탄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갑없이 의롭담을 얻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로를 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사망의 종로를 했을 땐 사망이 왕로를 했어요. 의에게 종로를 쓰라면 의가 우리 안에서 왕로를 하고 생명에게 순종을 하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면 생명이 왕로를 해서 내가 그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왕위에 앉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봉독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새기시기를 추건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타했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타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아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앉았고 그 왕위가 계속 될 것을 약속했을 때 그 왕권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다윗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왕권이 영원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다가 어떤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왕이 다시는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얻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그 왕,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믿음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가 왕이 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 분 내가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왕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생명 안에 거한다면 우리 생각도 마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든 건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내 안에 가난한 칠족이 올라오니까 블레셋이 자꾸 올라오니까 다윗 때는 블레셋도 조공을 마치는 자가 되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육의 것들은 치고 올라올 틈을 갖다라는 거예요.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저는 요즘에 와서 더 느끼고 더 주님 앞에 내가 경고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아주 순간에 치고 들어오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게 달라붙고 괴롭히고 생각 속에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못해도 이 생각 속에서 들어올 틈을 타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경고하게 세워지고 늘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것들은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고난에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의 왕위를 얻은 것처럼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에 소망을 갖고 올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만 이들은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건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라면 그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이렇게 왕권에 앉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영생의 소망을 얻는 그날까지 나를 이끄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올라갈 수 있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충심은 확실하게 거기에 있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내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 않겠다. 다윗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언약계를 모시지도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성을 지어서 그 집이 좋아도 나는 거기 거하지 않겠다. 거기에 들어가서 침상에 올라서 편안히 자고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이 잠들었거나 내 눈꺼풀이 졸거나 하지 않냐도록 하겠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하느냐. 깨어있겠다 이 말이에요. 늘 깨어있겠다. 언제까지 전능자의 장막이 세워지고 주님의 괴가 거기에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깨어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다윗의 맹세는 자기 앞에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자기 영혼의 평안한 안위함이나 쉼은 누리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즉 그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그 언약계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성소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게 왕위를 얻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모신 곳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안위도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때까지 주님을 볼 때까지 나는 늘 깨어있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럼 잠도 안 자고 있었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다 졸며 자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정말 영이 깨어서 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말 내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모셔올 때까지 법계를 모셔오고 주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릴렉스 안위를 누리지 않겠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고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서 주님의 언약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뭔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그분의 전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서 만나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서 살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으럽담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라고 했는데 도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고 어떻게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냐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생명으로 왕노릇해. 주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성전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방언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언도 거짓 방언이 있다는 거죠. 참방언이 있고 그리고 방언을 하던 사람이 죄를 져서 성령이 떠나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원을 했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여 나는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안위를 누리는 자도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늘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졸지 않냐고 차지 않냐는 영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맹세와 결단과 서원정돈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마태우 12장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계 그들에게는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언약계 그림자로 쓴 성소 그것도 이렇게 귀해서 간절히 간절히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한다면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죄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강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죽음이 목전에 있었던 예수님은 사망건세가 목전에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사망건세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내 마음을 다스리라. 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문턱에서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어떤 행위로 그걸 이루게끔 지금 내 마음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죄의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죄는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려고 계속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나누었던 10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지켜주셔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파수꾼을 아무리 세워도 주께서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이 누가 세워져야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져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운 파수꾼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세상의 것 듣지 말아야지. 세상의 것에 끌리지 말아야지. 아무리 눈에 파수꾼 세우고 귀에 파수꾼 세우고 입에 파수꾼 세우고 마음의 파수꾼 다 세워도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의의 행동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면 나아가는 자가 되어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늘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에 다 말씀으로 호처를 세워야 적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냐. 아무리 좋은 궁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호사를 누려도 그러니까 즉 육적인 풍요와 부요와 모든 것을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더라.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눈이 어디에를 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길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한 걸음도 실적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무장되기를 사모하느냐.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늘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주여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내물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는 말을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도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도 말씀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와 같은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그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계를 갖고 왔는데 오벳에돔은 가드 땅이었었거든요. 에브라다가 아니거든요. 이 에브라다가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라는 말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누구를 말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 그런데 그것이 3회상 17장 12절에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에브라시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에브라다예요. 그 히브린 말이 그것을 에브라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밀하게 하면 한국말로 에브라다지만 에브라트 이 영어식 발음으로 트를 발음을 안 하면 에브라트 이렇게 되거든요. 에브라트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이 살던 곳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4절에 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임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호적을 하러 갔는데 베들레헴 갔다 이렇게 했지만 업무를 한 것은 에브라다라는 거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라고 들었다는 이 말은 즉 무엇을 말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범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 세음을 입었다라는 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것을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았지만 베들레헴에서 누구만 만났어요? 목자만 만났어요. 만날 사람은 만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을 메시아로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범을 받고 왕으로 세운 자라고 아는 사람은 모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제 이 땅에 포잘것없는 인생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주의 처소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전능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성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밭에서 찾았다. 라고 말해요. 나무밭에서 찾았대요. 언약계를 나무밭에서 찾지 않았거든요. 나무밭에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계를 불레셋 사람들이 보내서 물론 그것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오베데덤에 집에 뒀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지만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무는 성경에서 영혼들을 말하고 있어요. 밭이라고 표현되어진 싸대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싸대 싸대라고 하는 건 땅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무밭 땅 나라 어디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나라 이스라엘 족석 이스라엘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야곱을 말하지만 야곱에서 나온 그 백성 열두 집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을 세웠을 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왕위가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에 믿는 형제자매를 볼 때 누구로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험 나이다. 서로 말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보험 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보험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전 가운데 계신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나만 성전이냐가 아니라 너도 너도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팔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것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믿는 나 너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 하리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하리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즉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보이는 어떤 건물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떤 건물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가서 주님 발등상에 엎드린 것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자체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올라가서 예배들을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자 바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왕로를 타던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에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다라는 건 주여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이 만남의 훈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피로 말며마 생명 얻은 자를 기억하시옵소서 이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그때까지는 나는 쉬지 않냐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내 안이 주님의 평안한 궤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처선이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이 맛이 이 맛이 없어서 할 만큼 정말 주님 내 심령을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늘에 앉으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그곳에 앉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언약계가 세워져서 다윗의 왕위를 줬지만 그 모든 것이 제대로 굳건하게 되어지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계가 그것에 좌정했을 때라고 그들은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보자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고 게시록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내 영혼 몸을 주장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여 일어나서 권능으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주여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주께서 좌정하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시옵소서 주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나라가 되어져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는 오직 그 주권의 믿음만 있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그때 뭐요?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고 지금 그렇게 나와 더불어 먹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혼까지 나와 더불어 먹고 이래야 왕위가 경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시록 3장 21절에 그렇게 어떤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 안에 보좌가 있으니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나도 또한 주님과 함께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초월한 자가 되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게 이긴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을 그냥 이미 나는 하늘에 앉았으니까 나는 하늘에 앉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가 보좌에 앉은 자예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떨 때 21절에 이기는 자를 말하기 전에 20절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는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듣는다. 이건 뭐요? 순종하다죠. 순종.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방을 내어드리는 그분의 처소로 내어드리고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은 말씀이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다가 영원히 그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어져야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의의 옷을 입는 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 의의가 왕노릇하게 한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뭘 해요? 주 예수님 그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오. 우리의 경배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니 이제 성도들이 나오고 나오고 나와서 그들이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개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셔서 그분이 모든 족속과 방원과 나라와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찬송을 하는 것이 11절로부터 나오는데 24장노가 찬송을 하고 천사들도 같이 찬송을 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신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그와 같이 간절히 원해서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깨어있기를 주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 오는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처서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의의 옷을 입고 의의 길로 행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자 그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요 그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왕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깨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육을 버리지 못해서 육 때문에 받는 고난일지라도 마음은 원하되어 육신은 약하에서 졸며 자는 사람도 되지 않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왜?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이기고 시험 받지 않고 능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가 되어 이길이라 아멘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임하고 아버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무 밭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 예수님의 피를 받고 거듭남을 얻어 주의 백성이 되어진 바로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늘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찬성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주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주의 성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먹고 먹어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이 길을 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단 하나의 우리의 생명이오 보좌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